기도 올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만대를 정하셨고 정하신 것을 여호와의 책에 다 기록해서 두셨다가 때를 따라서 나눠주시고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올 때 신창조해서 사람도 창조 하늘 땅도 다시 지어서 천연한 식을 이루시고 무궁 세계를 목적으로 두셨나이다. 내가 행한 이는 누가 막으리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여 사랑주시고 여기까지 고난의 품위에서 이끌으셨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잃은다고 알려주셨나이다. 야곱은 몰라서 눈물을 흘며 갔지만은 시원산 정보가 이루어질 때는 기쁨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알고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잘 따라서 순동하여 이란대로 많은 상급을 누리는 지혜로운 야곱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염라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림야 7장입니다. 7장은 외식된 신앙과 해결을 요구하십니다. 요호와께로서 예림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요호와의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요호와께 경배하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요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담이 말씀 안 했다고 쫓겨나서 죽었는데 그 후손들을 맡아 계십니까? 부전자전인데. 그래서 솔로몬 범죄 타락으로 열시파가 잘려나갔고요. 하나만 남았어요. 유다만 남았어요. 유다도 말 안 듣습니다. 군약은 개인적인 해결이 있어서도 민족적 해결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해결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면 해결이 있습니다. 요가 썩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해결이 안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구원해라는 두 글자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도망가다가 고기 배 속에 나올 때 물겠어요. 그거는 하나님께로서 말미암을 것이지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험한 일을 겪고 나왔는데도 니누에 하루만 가고 안 갔습니다. 그것이 선악과 패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맛을 봐도 복종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십니다. 그런데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택한 사람은 죄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불택한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유태인들은 아예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라는데 죄가 없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죄인만 찾아서 십자가 돌아가시는데 천국에서 온 예수님을 천국에 보내려면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피와 말씀을 먹고 영혼이 천국 갑니다. 그 다음 육체의 안식은 육체가 선악으로 죽었으니 선악과 뽑아낸 것이 예언서 남은 말씀 세일입니다. 읽고 드리면 되는데 구약 선지시대의 말씀은 구약의 목적이 아닙니다. 구약은 성령을 줄 때가 아니고 말씀만 줬고 기록만 했고 관음만 줬고 종말을 보야만 줬지 구약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육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말씀의 궁극적 목적은 개시록 10장 7절이 아닙니다. 주님은 구름 타올 때 종말에 하늘로 갈 사람 먹을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신의 교회는 한란을 모르기 때문에 심판도 모르고 세일도 모르고 학교에서 구의사도 모르고 세그라 무리들도 몰라요. 저 버림받은 예수만 믿고 따라왔는데 목사님들이 모르니까 설교를 안 하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림이에게 준 말씀은 그때가 아니고 이 말씀 성치는 재림 때 될 겁니다. 다시 예언할 때. 아셨죠? 예언은 구약이 아니고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절을 봅시다. 너는 예림이야 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그 소로몬 성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유다가 한국에 지금 영적으로 이때는 육적으로 퍼면적이래서 이 넓은 세계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집에 와서 야단칩니다. 그 유다가 복에 근원이요. 그 유다 집에 다윗이 태어났고 솔로몬이 수룩밥에 태어났어요. 유다가 없으면 하나님 일 못합니다. 그가 우리 한국 없으면 하나님 일 못해요. 조선이 참 좋은 나라입니다. 아침에 고요한 나라 동방역사입니다.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말합니다. 길, 걸어온 길, 바자치 너 어떻게 살았느냐 너 거짓말 살았지? 맞습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못합니다. 인간은 하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못합니다. 죄 짓고 싶어져요? 살다 보게 죄 짓는 거지. 죄가 속에서 나오는데 지금 죄의 생각이 꽉 찼서 눈으로, 귀로, 입으로 막 나오는데 죄가 그 죄값을 다 죽었잖아요. 예림이아부터 제가 2600년인데 다 죽었어요. 죄 때문에. 육체가 죽었어요. 행동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1장에 여호와께서 안식의 주인인데 새의를 창조하겠다. 여자가 남자는다. 첫 대괴로 원지를 뽑고 들리박하는 것이 케시록의 일곱 첫 대괴입니다. 행위를 바르게 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즉 은혜실도 교회는 예림이아서를 새일을 몰라가지고 새시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 나라 본자손 쫓아내고 다른 민족을 불러오겠대. 이방에서. 그래서 새시도는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이 5개월에 돌아와서 해결하고 은혜 상담 받아서 천연시에서 봉사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천연을 하나님 생겨. 또 그 자손이 태어나서 또 폐역하면 또 무지갱 같은 용이 나와서 잠깐 미혹을 해서 하나님 하늘에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고 무궁색이 이루는 거예요. 4절 너희는 이것을 이것이 여하와의 전이라 여하와의 전이라 여하와의 전이라 왜 세 번씩 말합니까? 강조점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돈 모아가지고 빌딩 지가지고 교회라고 했나요? 그 교회 아닙니다. 건물이지. 교회는 사람의 몸이 교회입니다. 내 몸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선악가가 박혀있으니까 안 죽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 선악가가 녹이려면 이 선지사가 들어가야 선지의 말씀이 강한 빛으로 비춰서 녹여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양식이에요. 밥이 양식이 아니고 성전이라고 해서 사탄이가 없어야 되지 사탄이가 그 안에 살면 사탄 집안이요? 그렇게 솔로몬 성전은 마귀 집이기 때문에 불태워버렸고 수룩밥을 다 제시했잖아요. 그 다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교회를 세웠는데 마귀가 또 들었어요. 이 WCC가 또 불태워요. 그 불안타는 제단은 구의사밖에 없어요. 구의사 제단은 스그라 사장 6절에 여호와의 신으로 대느니라. 그게 말과 못 들어요. 그래서 이미 6000년 전에 아담의 선악가 제로 용이 들어왔는데 구의사의 빛으로 용을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중앙세단에 기둥이 되고 압박받으면 불을 지지면 내가 너를 고쳐준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거짓말 전만 교회 뭐예요? 사람들을 가면 우리 성전에 가자. 어딘데 큰 교회라 성전인 줄 알아? 순복음의 성전이요? 내가 성전이지. 성전을 못합니까? 강단에 숭불이 내려오는데 숭불 먹고 죽잖아요. 성전은 예수 피로 사야 되고 그 피라서 말씀을 나눠주는 것이 성전이에요. 애급당 중앙세단은 예언을 다 밝혀잖아요. 그래서 애급당의 중앙세단이에요. 이 애급은 온 세계를 가르치는데 환제단 육과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여섯 가지 딱 맞혀야 돼요. 우리 재단 그렇게 나온 재단입니다. 모든 예언을 다 하나님 알려주시고 지금은 짓밟히고 있어요. 그 마귀는 사명이에요. 바른 사명이에요. 그 마귀가 하는 마귀 역사하는 종들은 자기가 몰라요. 마귀인 줄을 알면 안 하죠. 모르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종들은 알아요. 아 이거 사탄이다. 큰 전쟁이다. 큰 시련기다. 그래서 남은 제가 심리척어요. 다 떨어지고 이상계 4억에 이사 17장에 11한란 때 이상계 4억에 남아요. 그래 보이지 그지 다니엘 세척 아닙니까? 5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행위 행동 예수같이 예수같이 말씀만 따라가야 돼. 그런 사람 없다. 그런 사람이 만들었다. 그런 사람 만들어내는 것이 초막절의 개조다.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거짓말 말라는 거죠. 옆에 사람 보고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체하지 말며 예수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마음을 가져라. 빌리프의 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져라. 예수 크리스토의 마음이니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야지 아니하며 다른 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솔로몬이가 빛이 900년부터 했기 때문에 300년 우상 숭배했다. 우상의 뼈가 굵었다. 우상이 판을 친다. 그래서 606년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잘라버렸어요. 아담 회화가 뱀 따라갔어요. 뱀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잘라버렸어요. 그쪽 떠나서 구병에 살다 죽었어요. 지금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이겼다.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이렇게 했죠? 안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가 학했어요. 이 지상의 모든 피로상 교회는 마귀가 점령해서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이 글로 안하고 예수님이 학교에서 구의사체다 온다. 학교의 6절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리니 또한 만국을 진동시킨다. 만국법회가 이전에 이 말이라. 이전이 다료왕 2년 9월 24일 애급당 중앙재단 5대강국 2사 19장 18절 19절 재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책임지고 원죄를 뽑아줘요. 그래서 압박박해서 부딪히면 기도가 상당해지면 초막길에 7년 철장근 새가 와서 우리를 다시 만드는거요. 신창조는 이 창조는 하늘의 위력입니다. 천지의 마음을 6일 동안 만들었어요. 그대 심판의 위력 다 뒤집어 버리고 또 신천신지의 위력 또 새로 만들어요. 새하늘 새 땅을 요.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형제들 간에 공의를 행해요. 진리 아니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 전파하지 말라. 성경만 전하라. 성경만. 뭐 받다 두렵다 하지 말라. 그 귀신 역사님께요.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그렇게 천지를 죽이지 말라. 이사에 죽였다고 이 사람들이 예수도 죽여서요. 그러니까 무죄한 죄 없는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느냐. 다른 신들을 쫓아 다른 신 1개명 2개명 3개명 4개명 지키라. 자격이 스스로 회한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이런 사람만 이 땅에서 할 수 있어요. 다른 신을 잘라내고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 오직 구의사 오직 동방역사 오직 세일창조 오직 다시예언 이런 사람만 남아요. 자격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전한 사람 찾으려는 게 아니에요. 죄 많은 사람 찾아가지고 죄를 없애고 데려가는 거예요. 마태의 9장 13절 그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나는 죄인을 불러봤노라. 죄인이 불러봤노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는 죄가 없어요. 딴 데 가보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마라가고 이방으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예수를 버렸어요. 그럼 죄 많은 사람 불러서 그 죄를 어떻게 하려고 내가 대신 죽고 데려간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번에는 선악감 혹은 죄인들을 모으는데 원죄를 아는 사람 죄인 개수들 모아가지고 다시 뜯어 근처 세일로 그래서 변화 아침 만드는 거예요. 1차도 죄인들을 모으고 2차도 죄인을 모아요. 제가 두 가지 하십니다. 1차는 자범죄 2차는 원죄 여러분 죄가 많아요. 저거요. 차고 넘쳐 멀틀같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세일 읽어드리면 초막절에 고쳐서 들여간대요. 지금도 교인들이 우난치 해상 받았다. 제가 없다 하면 말세 발세 교인 그래서 다른 신을 하지 말라. 솔로몬이는 아주 우상을 만들어놓고 절했어요. 아하수 왕도 아하 왕도 아하 신을 생기고 이 선악가에 꽃집 폈어요. 8절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 도다. 유익이 없는 무익 이익이 없는 무익이 뭐요? 아무런 덕이 없는데 무익한데 거짓말을 믿었다. 따라갔다. KNCC 따브리시 시 거짓 선지어들이 심판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발세교인들 기시 들려서요. 조건으로 예수까지 죽였다고요. 기독교에 박살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맞아 죽은 사람 왕권을 주고 또 성령을 보내서 이방에 불이 붙었다고요. 너희가 도덕질 하며 이게 도저히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면 다 도덕들이요. 그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교하면 도덕질 아니에요. 말씀을 떨내는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그 행동이 도덕님의 행동이에요. 양을 훔쳐 양도적이 있죠. 요한부 10장에 그런데 내 양은 내가 안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을 구하러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예수 음성을 안 들어요. 그 막기 양이에요. 예수 양이 아니에요. 그 안식일도 도덕질 하지요. 안식일은 하나님 편안히 쉬는 날인데 안식의 주인인데 왜 종들이 주인이시면 종도 쉬어야 되는데 왜 나를 무시하고 일하느냐 일법의 안식일은요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오잖아요 일시키면 안 돼요 오늘 안식일이다 예배 된다 또 송아지도 밥갈면 안 돼요 빌려줘도 안 돼요 오늘 안식일인데 가축도 짐승도 쉬어라 그래 옛날에 한 70년 전에 내가 어릴 때 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 집사님께 순진해가지고 주의를 잘 지켜줘요 주의를 잘 일하네요 소를 빌려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형제 5형제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렇게 여름철에 농가할 때 어떤 집은 소가 없어요 가만히 기회를 봐가지고 작정했지 동생이 사장에 가서 소 소풀다가 농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도 마다에 소가 없어요 저 건더풀은 게 자기 형님이 우리 소를 갖다 밭을 가하는 거예요 당장 가서 뺏어갔어요 참 매정하지 매정하잖아요 형제가 아닌데 노는 소 좀 부리면 뭐잖아요 형이 하는 말이에요 중앙형이 이 사람아 그 손 오는 거 좀 부리면 뭐 배가 아파? 하나님 법이요 뺏어갔어요 잘했죠? 잘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안식이를 제대로 지켜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지킨다 이 말이에요 선화가 때문에 그게 예수가 대신 맞아 죽었다 이 말이에요 또 필요사 말씀을 가지고 고쳐주러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죄를 알았다면 벌벌벌 떨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죽은 몸인데 죽은 몸이 돈 벌어 뭐 타노 죽어서 억을 몸에 돈이 뭐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예언을 읽고 듣고 고침 받고 하늘로 가야 되지 그래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이를 문제를 강조했어요 또 살인하며 도덕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가늠은 두 가지입니다 인간 가늠은 7개명이고 하나님 가늠은 1개명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27회 총회 때 하나님과 가늠했어요 일본 신사에 절였다고요 신사참배 거짓 명제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11개상 18장 갈베산에 바알신 850명 아시다신하고 엘리야 한사님과 목을 잘라버렸어요 재단에 불이 내렸다고요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또 치면서 다른 신이 뱀이요 용이요 용 욕심이요 욕심 욕심을 따라가 지금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정욕 탐욕 명예욕 건세욕 내 이름으로 이 이름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소위 솔로몬 성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은 날이다 하느냐 교회 가서 구원을 얻을 때 새일도 모르면서 그 옆에 죽어간 사람 보고도 구원 받았대요 구원은 두 가지인데요 선약 구원은 영혼 구원 받았죠 예수 공로로 새일 구원은 육체 구원이죠 그 새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육체 구원 받겠어요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가정스럽다 그게 하나님 속에 난 겁니다 하나님은 신인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고 마귀를 따라서 말씀 다 빼먹고 가감하고 우리 구약교에는 망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삶도 망해요 살아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있어요 살았고 성령의 역사에 살았어요 성령은 말씀 이루는 신이지 말씀은 구경꾼이 아니에요 가시바시로 가면 가야래요 예수도 가세요 고난의 길을 포도나무가 고난의 길에 갔으면 가지도 따라가야 되지 이렇게 지금 말해만 하나님 성경 이루는 가정인데 우리 재단 통해서 성경 이루는데 여기 와서 이 재단 역사를 못 보면 기둥이 될 수 없어요 사명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표 때에 스토어는 많은 사람이 왕래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남은 자가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미리 보여줬어요 예표 때 봐라 떨어지나 붙어있느냐 다 떨어졌어요 그 순회의 제단 나올 때도 다 떨어져요 이사 17장에 아수로 오면은 아람 에브라임이 망하고 유다까지 하더라 유다까지 감남무 흔들면 다 떨어지고 먼 가지 끝에 이사람계 사옥에 남은다 했어요 내 이름으로 이 큰 힘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저히 굴요로 보이느냐 이 도둑놈들아 그 말라기 3장 실제로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유다인들은 다 도둑질했다 그렇게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 도둑놈이 사는 길은 예수님 십자가 우평강도 살아서 도둑질한다 도둑놈이 사행받는데 주여 내가 내 구세주로 믿어지는데요 예수님 나라에 말할 때 나 한자리 좀 주세요 알아서 오래갈 거 없어서 오늘 당장 니하고 나하고 나고 내시리라 그렇죠 그 도둑놈이 사는 길이 예수 보는 겁니다 예수만 보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도둑이 굴리를 만들었다 보라 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예호와의 말인이라 하나님은 천재 충만한 신이요 여기 이사 예림의 23장 보면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저소실로에 가서 이게 사무엘상 3장 4장에 엘리집이에요 엘리집 엘리 저소장 집에 귀신이 와가지고 그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 예배를 방해요 예배 제사드리는 고기를 제사도 안 드렸는데 먼저 훔쳐 먹어 그래 하나님이 베락쳤어요 그 벽에 뺏기고 아들 둘 죽었어요 신뢰가 보라는 거예요 처음에 사사시대 끝나고 선지시대 넘어갈 때 전환교에서 사무엘과 엘리 사명 옮깁니다 엘리의 사명을 사무엘에게 옮겨요 사무엘에게 그 사무엘을 주시려고 한나에게 억울함을 줬어요 한나가 엘가나에게 시집을 하는데 자식을 줬지 못해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또 다른 제자 데려와서 분인 나를 그 다른 제자는 자식을 잘 노는단 말이에요 그게 먼저 온 시집은 한나는 답답하단 말이에요 나는 왜 자식을 못 노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는 거예요 저녁마다 그 외에 가서 그래서 아들 좋은 거 하나 줬어요 사무엘을 줬어요 그런데 분인 나를 한나보고 비방했어요 아이고 여자가 자식도 못 노는 거 막 한나를 괴롭혔어요 예? 한나를 괴롭혔다고요 그러게 하나님이 쓰는 여자는 고난이 많아 고통이 많다고요 우리 구이사 제단도 여자인데 한 여자인데 고난이 많아요 그래 운이 있게 철장에서 사무엘 같은 아들 준다고요 운이 있게 자 신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이것이 사무엘상 4장 3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라고 다 교회입니까 우상승맨 WCG교회 KNCC교회 프리메이슨 에큐미니칼 다 불탈 것이에요 구약에 보여줬어요 나 요호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모든 죄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여 하나님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교회도 안 나와 그러므로 내가 신로에 행한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정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바벨은 불러다 죽인대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열 집하죠 온 자손을 조차님 같이 누가 저친에서요 아수르 770년 740년 721년 세 번 잡혀갔잖아요 그와 같이 이런 나라도 예루살도 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 잡혀가 그래서 606년 598년 588년 세 번 잡혀갔잖아요 조차님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섰다 할지니라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70년 갔다가 에스라운드 역사서에 서류바베가 고래 서명인 걸 따라서 귀국해서 성전 지었어요 그게 구양 역사입니다 16절 그런적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미 죽었다 이미 선을 그어버렸다 기도해도 들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따분시지 구원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버렸다 따분시지 죽을 사람을 간 곳이다 단 송장들이다 차라리 이방 가서 전하라 이방 가서 불신자에게 그들을 위하여 부르지저 구하지 말라 내게 강구하지 말라 하나님 화가 나서요 내가 너를 듣지 아니 하리라 열박에 선지 예림이 네 백성 죽었으니 기도하지 마 듣지도 않을 거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때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는 맛이 없죠 다 자살할 거예요 살아도 죽는데 왜 사느냐 지옥가는데 몰랐기 때문에 살지 지금도 KNCC가 최고인 줄 알아 그게 우상단지인데 다 원론인데 저는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인간은 무시한 거예요 아닌 게 없어요 땅에 건 잘 알아 박사들이요 하늘에 건 몰라 하늘에 건 예수 하늘이요 땅이 아니요 예림이에서 하늘의 말씀 땅의 말이 아니라고요 우리 재단이 땅에서 역사하지만 하늘 재단이요 해가 땅 중앙제 하나님의 재단이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올 때 한 구원자분에서 영접시킨다는 거예요 이사식구양에는 17절 너는 그들이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못하느냐 예루살렘 거리에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지금 교회에 가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뭐하는가 보라고 알려줬어요 뭐 합니까 자식들은 나무를 주었고 구양예바는 떡도 구해야 하고 짐승을 불태워야 해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항우를 위하여 하늘항우가 용이오 공중에서의 붉은 용이 하늘항우야 그래서 게시의 18장에는 여왕일 여왕 여자왕이 천지교 교황의 여자왕이란 말이오 가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다른 신들에게 예배한단 말이죠 이게 다 본론이오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나 여왕아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격높게 함이냐 어찌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취함이 아니냐 하나님 없다고 하늘의 공중에 용액게 예배하면서 자기 얼굴에 부끄러운지 모르느냐 왜 스스로 얼굴에 똥칠하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말라기 1장 2장 3장에 마지막 선지라 이렇게 제사장들이 소 잡고 양잡아 제사하는데 내가 소똥을 얼굴에 발라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축에 똥을 발라준다 가정스럽다 더럽다는거지요 그러므로 주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부텨야 예루살렘에 복을 부어야 되는데 복은 줄 수 없고 저짐없는 부수인데 사람과 점성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우리니 불같이 사라지고 꺼지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세 번 불질렀어요 하나님 성전에 왕이 다 잡혀가고 부자가 잡혀가고 금과 은 돈이 다 뺏기고 사람도 잡혀가고 집은 불타고 항무지가 됐어요 소름은 성전이요 그걸 알면서도 오늘 교회들이 거기에 따라가는거에요 솔로몬이가 망한 이유는 돈 때문에 망했습니다 금 때문에 그 에지트가 강대국인데 솔로몬 지혜가 소문나니 용이 에지트 방을 통해서 야 솔로몬 너 집에 장가오래 해라 그 장가를 갔더니 그 임금의 공주가 아버지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 저 시집가 내 금 많이 주세요 그거 네 마음대로 가져가 그래서 막 소로 끌고 왔단 말이에요 금을 그 솔로몬이 금이 많으니 마음이 할지도 없으니까 저 같이 가서 배워서 아 우리 저 같이 부자 나라는데 금 솔로몬이 저한테 전화해 이렇게 부자 되는가 왜 그래서 금 솔로몬이 만들었어요 이 선화가 지리입니다 아론도 솔로몬이 만들었죠 시대선 앞에서 그래서 박살 났잖아요 삼천명이 죽었어요 사람은 이 땅에 살기 때문에요 이 세상 못 이겨요 세상에 구혜를 받아요 세상 움직이면 같이 움직인다고요 그런데 다니엘 2장 보니 덤돌은 땅에 붙어있지 않고 공집에 떴다고 했어요 그 우상을 치는 다니엘 세 친구는 바벨론에 살면서도 사상이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래서 666 우승 앞에 절 하나 할 때 안 했잖아요 사다 몇 살 아벤도 안 했죠? 그래서 불 속에 살아나왔어요 지금 그때요 지금 이 세상에 아무리 하려 해도 마음 뺏기면 세상에 마음 뺏기면 같이 불타요 사상을 지켜 싸울 책임 우리에게 있다 싸워야 산다 타협지 말라 타협하면 안 돼요 해와가 타협해서 그냥 따라갔어요 그래서 2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에 번제 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대저 내가 너희 열제를 애급당에서 인도하여 내 날에 주력이 위죠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이 야 사잡아라 양잡아라 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지니께 살 길은 목숨 바쳐라 네 대신에 양을 대출해 그의 제물이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떠나간 것은 내 목소리를 안 들었다 아담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다 나는 내 목소리만 듣는 걸 원한다 그래서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래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불태여자는 여기 걸려 넘어져요 불태여자 성경을 안 믿어요 택배만 믿어요 어떤 집사가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왜 자꾸 성경을 합리화시킵니까 그래 아 네 잘났다 그래 합리화 뭔지 알아요 붙이는 거야 합리 두 개가 하나 붙는 게 합리야 그건 예수님의 포도나무죠 우린 뭐요 붙어서 떨어져야 돼 붙은 게 합리지 성경 합리화요 성경을 나봤다 마트 붙어야 돼 성경을 바로 나라는 자신을 그래요 요한분 성경은 누굴 증거해요 예수 증거하지 성경은 예수 증거하지 성경은 예수지 그 가지지요 그거 붙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바로 다윗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에게 붙었다 그게 나무가 안 보여요 붙은 가지를 열매붙게 해서 데려간다는 그런 분위기 보기인데 성경 따로 나 따로는요 분리야 분리 합리화가 아니고 버림받은 사람 생각이 그럴 때 구의학 성경이 우리 거울이죠 보고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이란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 우리가 아담이죠 아담 아니면 송아지야 우리가 첫 아담 아니에요 거기서 그 후손들이니까 태어나서 후손이니까 그 땅에 아담은 죽었고 하늘의 아담이 우리를 사려왔다 이 말이요 그게 예수님과 합리화가 돼야 되지 붙어야 되지 돌포도가 돌감나나무가 참 감각 붙어야 되지 노마자 11장에 구원의 역사가 붙는 거예요 영접한다 예수 영접했다 그게 합리화요 그래서 불택자는 눈가깨가 막혀서 말씀 못 알아들어요 봐도 몰라요 성전 방과당이요 유태인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세상에 똑똑한데 하나님이 믿음 안전에게 버린 거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성경 믿어지느냐 너 죄인이냐 너 폐익이 있느냐 있습니다 하면 구원받고 없다 하면 구원받받는 거예요 죄 없다 하면 예수가 필요 없고 폐익이 없으면요 세일이 필요 없어요 폐익이 있어요 없어요 폐익이 많아 폐익이 많아 두개가 철철 넘치는데 그러니까 이 많은 말씀 집어넣으면 폐익이 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작업할 때 뭐 먹어요 물만 마셔 밥 없으면 물 마셔야지 물도 없으면 안 먹어야 되지 이 말씀이 영격 양식인데 영격 각 기갈이 왔다고 암호수 8장 11절은 뭐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에요 지금요 그렇게 영을 말씀 주니 필요해서 말씀을 계속 읽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고쳐서 데려간다고요 그게 말씀 창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원치 않았어요 너희가 죄를 지수니 살아나려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도 드립니까 눈까지 가주지 절톡발이 값 싼 거 그게 가정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제사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갔다 얘기해요 십자가 치와 우리 영어를 왜 읽어요 왜 들어요 따라 가려고 고난 받아도 가는데 더러워져도 가야 된다 마귀 공개해요 용이 입을 벌렸어요 그러기에 마귀를 이길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마귀 전쟁 붙으면 100%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넘어졌잖아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 솔로몬이 구원의 족구에 빠져서 있어요 있잖아요 왜 있어요 예수가 빌절 갚아줬어 제비절 그래서 구약이 내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미리 보여줬다 또 고했다 또 이루었다 수리밥이 이루었잖아요 너희는 마의 명함 모든 길로 행하라 할 게 안 할 게요 모든 길로 따라오래 그렇게 세원에 가서 재산 받아서 세일에 가서 고침 받으면 돼요 그럼 세 시대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태인들 안 갔느냐 안 맞아 자리에다가 안 맞아 예수가 더러워요? 제가 있어요? 안 보여 눈에 그렇게 유태인들 눈에는 귀신이 깍차서 예수가 안 보여 여러분 예림에서 잘 보여요? 잘 들려요? 글자에 보지 하얀 건 조용하고 까만 글자를 보지만 그 내용을 그 내용을 떼닫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여서나 복이 뭐요?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 예림에 따라가면 돼 그런데 그 당시 예림에를 쫓아낸다니까요 얼마나 듣기 싫어서 예림에를 옥에 갔뒀을까 세명에 몇 번 빠졌어요? 두 번 빠졌어요 옥에 갇히고 그리고 결국 요한하니가 예림에를 끌고 애교를 가서 그 스토리만에 죽었어요 책이 없는데 전설이 그래 그들이 청정치 아니하며 청정 안 해서요 듣고 안 따라가서요 반대해서요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이 귀를 마귀한테 빌려줘요 마귀한테 마귀가 귀를 빌려달래요 하와야 하와야 귀를 빌려줘 바퀴 여러분들 비밀을 하라 때 야 바퀴 좀 빌려줘 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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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를fold 그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고백한다고 나중에 자기의 악한 마음의 깨와 강박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그 얼굴을 향 OC 안етров 마귀를 따라가면 그 증세가 서서히 나타나 924'ה 절로 떨어져 거기가 멀어져요 이 말씀 먹고 하늘을 가야 되는데 못 먹어. 이상한 일이 생겨요. 마귀가 잡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였어. 그래서 믿음이 식어져. 안 믿어져. 불만 생겨. 불평만 생겨. 난로 불 만들어 놓고 한 10m 밖에 더 뜨거울까요? 한 1m 앞에 해야 되지. 바짝 와야 되지. 그게 예레미야서가 날로 불인데 멀리 가면 미지근하지도 않아. 열이 없어. 식어져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 예레미야서가 왕권인데 이게 왕권이 보인다면 죽기 사귈로 다 붙어. 열이란 것은 육체를 더욱 한 거거든요. 요즘 양계장에서 병아리에 기를 때 추울 때는 온도를 날로 해요. 옛날에는 전기 100열 전구 500초 이렇게 밤에 켜놓으면요. 병아리들이 서로 앞에 가려고 이렇게 해서 앞에 가면 하루 종일 다섯만 죽어 찡겨죽어요. 올라타서 밑에 찡겨죽어요. 앞 사탕에 열이 좋아서 서로 자기 몸을 뜨게 하려고 모여도 이렇게 찡겨주고. 왜요? 병아리들이 살았기 때문에 추우니까 못 견디겠다. 뜻이 좋다. 우리 영적도 이 말씀이 열이 난다고요. 이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가까이 가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죽은 병아리는 열이 뭐 필요해요. 상관없잖아요. 땅속에 묻어야 되는데. 오늘 영적도 이미 죽은 영혼은 이 말씀이 필요 없잖아요. 열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듣기 싫다고 해요. 참 대단한 사람들. 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설교 안 듣습니다. 아이고 출세하셨네 그려. 출세했어. 죽었어. 누가 가져줄까요? 안 가져야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와. 듣기 싫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발색변들 우리 예수님 싫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그래서 사마리아 갔다고 해요. 유대 안 가고. 이득하기 싫어. 자꾸 반대하니까. 거기서 사마리아 가서 전도 갈리아 가서 해결하고. 거기서 제자가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이 싫으면 뭐요? 마기란 말이죠. 그게 우리 수리빨벨제단 싫으면 사탄이요. 우리는 합격적인 절요. 합격적인. 성령적으로 태어난 절이라고요. 다섯 성업대 중앙기단. 이내자는 네 성업대 중앙기단. 예표. 그래서 24절에요. 하반면 길이 뭐냐. 21절에서 23절까지는 복받는 길.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오래. 죽어도 따로 오래. 그 3일 반 죽겠다. 들린 말씀입니다. 24절은 하반면 길이 뭐냐. 그들이 청정치 아니하며. 안 들어. 듣기 싫어.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예언서가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듣기 좋지요. 원래 새벽에 이렇게 많이 나갔지. 듣기 좋아가지고. 듣기 좋으면 새벽에 잠이 뭡니까. 잠이 더 좋단 말이야. 말씀보다. 그렇게 왕권 못 받으면. 이것 들으면. 왕권 받아요. 마귀는 불태계는 못 들게. 개근 마귀에 가세요. 야. 이렇게 추운. 오늘 영하 17토라. 나가면 어리 죽으니까. 야. 이불도 없어서 잠자. 그래서 안 오는 거야. 그 더울 때는 왜 안 나오는 거야. 야. 더울 때 약간 더위 먹으니까. 이때는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선선히 잠자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청정치 아니했어요.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귀가 딴 데 가서 어디로. 뱀한테 가서 뱀. 자기 악한 마음의 깨와 강파간 대로 행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아. 이거 선악과 질이요.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지 아니하였으며. 반대로 샀어. 서그라스 실장도 했지요. 왜 진호를 받느냐. 하나님이 야곱아 하면요. 바빠요. 딴 데가 보세요. 그랬거든. 등을 향해서. 그런데 한라이 터졌단 말이요. 다급해. 그렇게 여하여 부르니까. 나도 바빠서 등을 향해서. 딴 데가 가면. 꼭 구원법 받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요. 하나님 부르면 와야 되지. 죄인 주제에. 왜 안 와. 안 오게는. 그 등을 내게로 향했다. 그 얼굴을 향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얼굴 봐야 돼요. 등 보면 안 돼요. 너희 열정한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출애굽부터. 오늘까지. 한 천 년은 됐는데. 천 년 되요. 나온 지가. 내가 네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어야 돼. 부지런히 보냈잖아. 이사야 죽으면 예레미야 애식을 계속 보냈는데 너희는 날 안 들어. 너희가 나를 청정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귀를 여기다 기울여야 돼요. 그거 들으려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거리가 멀면 인터넷 들으면 되잖아요. 목을 굳게 하여. 48장 목이 무세야 무세. 그러니까 이마가 노시야. 그게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정보다 악을 더 행하여. 이 말은 뭐만 하냐면. 솔로몬이 제가 백언이라면 천 년 지었어. 왜? 세월이 흘러간 눈사람 만들었어 눈사람. 눈사람 쐬면 주먹만 하지요. 자꾸 굴리면 커져. 솔로몬이 제가 주먹만 해. 500년, 400년 지나가니까. 큰 눈사람이 되어버렸어. 그 다시 못 걷자. 불태 버려야 되지. 그래서 목을 굳게 하여. 목을 배꼽까지 꼬부라가지고 복속해야 되는데. 꼬부라지지 않아. 목이 무세게 돼가지고. 고치면 남아가지고. 그래서 너희 열정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게 오늘 우리의 말씀이에요.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는요. 130년 전에는 평양에 불이 붙었어요. 대동강에서 도마스 목사가 순교하는데 한국 정부에서 서양 종교를 목 잘라라 해서 도마스 목사 목자는 사람이 박씨야. 박씨가 대단해. 이름이 박충건이야. 그래서 목을 잘랐거든. 정부 명령에 따라서 사형 집행가이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은 없어도 정부가 살아간 해다. 그래서 요한 복음서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도마스 배에서 던져줄 때 하나 가져왔어. 말하고 담배 풀렸고. 담배 종교를 가져왔는데. 자기 자는 방에다가 옛날 토베이 없잖아요. 그 조금만 요런걸 떼가지고 붙였어. 벽에다가. 그 하필샤이 눈을 보는 데가 요한 복음 3장 심지어 했다가 잘때마다 하나님의 세상이 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기하고 장로가 됐어요. 영국 손 토마스 목자는 그 사람이 요한 복음 3장을 보고 해기하고 장로가 됐다니까요. 그 복음의 위력이 대단하잖아요. 말씀의 위력이. 그런데 지금 따보시오신 우리 아홉교 교단이 한국에 목에 곱해가지고 백년 전에 사람들은 해기도 잘하는데 해기 아니에요. 해기하고 없듯해. 구원 받도록 착각해요. 그 푸틴이 오면 다 잘못 가버려. 그러니까 텅피요. 열제보다 악을 더 행했다는 거예요. 죄가 커졌다. 27절에요.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정치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지금 예림의야가 기준입니다. 바로 예수님 보낸 종이요. 네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이게 저주요. 우리 재단은 예수 재림의 재단이요. 재림을 우리 보고 대신하래. 도장을 주면서 네가 대신 외치래. 그런데 우리 전다고 하면 누가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진실이 없어서 되면 거짓말이 주인이 되다고요. 진실이 있으면 성격을 떨어요. 진실이 없어.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다음 29절은 조회의의 제안과 통곡성인데 예루살렘아 너희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자산 위에서 호곡할지어다. 해결한 거요.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바 이 세대를 끊어버렸습니다. 선지시대. 이 세대. 선지시대를 끊어버렸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단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럼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가정의 우상인데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배사당을 건축하고 요시아가 다 부삭지요. 아하세가 만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 자녀를 불에살라니 내가 명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의 생각지도 아니한 그 일이라 마귀가 하라면서 가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배사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청하지 아니하고 살륙의 골짜기다. 이걸 KNCC 교회는 탈살류골짜기 암하겠더니요. 칭하리라 칭하리라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배새 장사물이 남이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밤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선업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쁘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겨지게 하리니 땅이 항패하리라 그래서 항패되었어요 587년에 시대기야 11년에 39장에 잡혀가는 예언인데 성취되었어요 더 맞춰봅시다 10장 선가입니다 하나님께 흐린 이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뼛깔 속에 아낀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긴 이 몸 새 힘주어 용기 있게 저 산 너머 잊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비옵나니 나의 입에 열매 맺어 말세복음 전파할 때 모든 은서 물리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여 흑암 속을 뚫고 나가 안식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주님 앞에 하옵소서 하옵소서 나는 길에 주의 사정 동행하여 붉은 세력 부지르고 북진하는 그 역사는 물가울도 못당하고 모든 원수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아멘 귀를 올립시다. 아버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속에 선악과 폐액이 박혀서 우리는 힘으로 누구를 할 수 없나이다. 아버지께서 선택해 주시고 예수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먹여서 초막절에 강권역사로 본질을 얻어 곤쳐서 예수님 포도나무에 접붙은 가지가 되어 천일막이 되게 하시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생명의 자체 구원의 주를 어떻게 버릴 수 있나이까 그대 유태인들은 예수를 버렸나이다. 그래서 독사자식 되었고 오늘도 체림주를 버리는 교회들 우상승부의 솔로몬 선지같이 멸망받을 것인데 자기 얼굴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딴짓하고 있는 아이다. 하나님이 진도의 날에 뒤집어 퍼서 죽적이를 다 불태우고 알곡만 만들 것인데 알곡 만드는 재단이 애가당 중앙재단, 압박받는 재단, 핍박받는 재단, 욕먹는 재단, 사탄의 공격을 받는 한 여자가 헤레리코 아이를 추생하는데 구름 타고 철장건소로 하늘로 가게 되나이다. 이 역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고 자고 없이 세상 보지 말고 성경 자식 보고 순종해서 초막길 개조받는 체림에 대해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부활의 안식에 말씀을 먹여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